안녕하세요. 키네마스터에서 AI 스타일을 적용해서 얼굴을 재미있게 변형시키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마트폰의 키네마스터 앱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화면에 이렇게 나오면 제일 위에 새로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세로만기를 터치해서 제목을 저는 AI 스타일 이렇게 제목을 넣겠어요. AI 스타일을 적용해서 재미있는 얼굴을 변형시키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화면 비율은 16대 9로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동영상에 맞는 화면 비율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에서 고급을 터치해서 사진 배치는 화면 치우기를 해서 사진이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동은 사진이 자동적으로 줌인, 줌아웃, 패닝 됩니다. 그래서 사진이 움직이지 않도록 하려면 화면 채우기를 꽉 채우는 것으로 저는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본 사진 지속시간은 4.5초 했습니다. 그리고 만들기를 터치해서 만들기를 터치하겠습니다. 만들기를 터치하면 이와 같이 미디어 브라우저가 나옵니다.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저는 즐겨찾기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가져와서 AI 스타일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즐겨찾기를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해서 먼저 사진을 가져오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가져오고 다음에 동영상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X를 눌러서 닫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면에서 제일 앞에 사진이 지금 있죠. 이 사진의 얼굴을 재밌게 AI 스타일로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터치합니다. 타임라인에서 사진을 터치합니다. 그러면 가장자리에 노란 선이 생기죠. 이와 같이 노란 선이 이렇게 생깁니다. 자 여기에서 선택이 되면 이와 같이 메뉴가 뜹니다. 오른쪽에 변경시키는 메뉴가 쭉 떠요. 여기에서 AI 스타일이 있습니다. AI 스타일이라는 메뉴는 티네마스터에서 최근 버전에서 생긴 것입니다. AI 스타일을 터치합니다. 터치라면 AI 스타일을 다운받지 않은 분은 이렇게 됩니다. AI 스타일 에셋받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터치랍니다. 터치라면 AI 스타일이 여기에 쭉 나옵니다. 3D 만화, 스케치, 코믹, 아트, 일루전, 그리고 뭐 여기 아트 스타일, 카툰, 몇 개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터치해서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3D 만화 터치해서 다운로드하면은 금시 다운되어, 스케치, 스케치 AI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에 코믹 받고, 아트 다운받습니다. 다운받는 방법은 터치한 다음에, 카툰 같은 경우 터치한 다음에 다운로드 이걸 터치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다운로드를 터치합니다. 일단 뒤로 가서 일루전 터치해서 다운로드 받고요. 그러면 여기서 다운받고 나서는 이 뒤로 가기를 터치합니다. 이 뒤로 가기를 터치합니다. 뒤로 가기를 터치해서 또 왼쪽 상단에 X를 터치합니다. X를 터치해서 빠져납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ART AI 스타일에서 절개찾기가 있고 밑에 보면 쭉 밑에 보면 올라가면서 우리가 다운받은 것이 여기 다 나타납니다. 여기 같이 자, 여기에서 저는 처음에 카툰 이관을 해보겠습니다. 카툰은 만화죠. 만화니까 카툰 이관을 터치해서 만화처럼 얼굴이 보이게 하겠습니다. 카툰 터치하면 카툰의 옵션에서 하이와 로우가 있습니다. 고해상도와 저해상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먼저 하이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하이를 터치해서 AI를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하이를 터치했습니다. 길게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길게 누르면 절개찾기에 등록됩니다. 별표가 있죠. 절개찾기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툭 짧게 터치하면 AI가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완료가 됐죠. 자, 여기 보세요. 지금 화면에 아까 이 여성의 얼굴이 만화처럼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안 바뀌었을 때와 바뀌었을 때는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없음을 터치하면요. AI 스타일을 적용하지 않은 거죠. 없음을 터치하면 현재 이 얼굴입니다. 원래의 얼굴이죠. 그런데 여기서 카툰 터치해가지고 하이를 터치해 볼게요. 카툰 터치해서 하이를 터치하면 툭 터치하면 바뀌었죠. 얼굴을 보세요. 아까와 다르잖아요. 뒤에 바꿀 수 있고 극단적으로 스케치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스케치를 터치하고 이것도 아주 재미있는 메뉴입니다. 스케치 터치해서 하이가 있죠. 하이 이것을 터치하겠습니다. 툭 터치하면 얼굴을 완전히 이와 같이 완전히 바뀝니다. 스케치 식으로 얼굴이 바뀝니다.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스케치 AI 스타일으로 바뀌었죠. 자, 사진은 이와 같이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동영상을 지금 가져왔습니다. 동영상에서 터치해 볼게요. 플레이하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가 노래하는 한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서 얼굴을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별명시키려면 산림단위에서 동영상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선택하면 오른쪽에 가서 오른쪽 이래기 보면 AI 스타일이라고 하겠죠. 이걸 터치하면 됩니다. 사진도 AI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고 동영상에도 AI를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AI 스타일을 터치해서 이번에는 여기 3D 만화 있죠. 3D 만화 이것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3D 만화를 툭 터치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옵션이 지금 하나뿐이죠. 하이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하이를 터치하겠습니다. 툭 터치하면 AI 스타일 적용 중 이렇게 화면이 바뀌면서 여기에 키네마스터를 닫거나 기기를 꺼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했죠. 그래서 중간에 손을 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래쪽에 보시면 동영상에서 AI 스타일을 적용하는 경우 동영상에 AI 스타일을 적용하면 다소 시간이 소유될 수 있다.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긴 것은 상당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가만히 보고 기다려야 됩니다. AI 스타일은 요사이 앱에서 대개 AI 스타일을 다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키네마스터도 AI 스타일을 적용하는 메뉴가 새로 생겨서 화면을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양하게 풍부하게 여러가지로 변화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의 다 됐네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터치해서 프레이 해볼게 했어요. 다시 프레이 해볼게 했어요. 프레이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좀 만화니까 이상하네요.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좀 다르게 스케치로 한번 해보겠어요. 조금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되네요. 이것은 그래서 다시 터치해서 타임라인의 동영상을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다시 AI로 갑니다. AI 스타일로 터치합니다. AI 스타일로 터치합니다. AI 스타일로 터치해서 이제는 없음으로 이것을 없음 터치하겠어요. 그럼 원래로 돌아가겠죠. 없음 터치하면 화면을 보세요. 여기와 같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죠. 여기에 스케치를 적용시키 보겠어요. AI 스케치 AI AI 스타일 있죠. AI 스타일 터치한 다음에 여기 스케치를 넣어가지고 완전히 스케치 식으로 화면을 바꿔보겠습니다. 푹 터치하구요. 그 다음에 하이가 있죠. 하이를 터치합니다. 하이를 푹 터치하면 이와 같이 AI 스타일 적용 중 이라고 나오면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차차차차차 지나가고 끝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다려야 됩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기다리면 완료가 되겠죠. 이제 거의 다 되어 갔네요.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어서 화면을 보세요. 스케치 식으로 완전히 얼굴을 바꿔놨습니다. 화면에 스케치 식으로 바뀌었죠. 완전히 이거 프레임 시켜 볼게요. 프레임 시키면 화면에 이렇게 얼굴이 완전히 스케치 식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까지 사진이나 동영상을 키네마스트에서 AI 스타일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